Let's practice the sound of D as in dog.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D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D는요. 배가 불룩하게 나온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발음을 할 때는 D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난답니다. 바로 D, D 하는 소리인데요. 자, 이 발음을 내는 요령이 또 따로 있으니까 준비물은 바로 혀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혀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그쵸? 혀의 앞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의 앞부분을 윗 대문이 뒤에 있는 잇몸에 갖다 붙여 볼게요. 한번 그곳을 만져볼까요? 바로 그곳을 닿았다가 떨어뜨리면서 목으로 소리를 내는 발음이 D가 되겠습니다. 자, 혀의 모습은요.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자, 붙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다가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혀가 소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마치 숨이 좀 멎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네, 네. 하고 그 소리를 터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하실 점은요. 혀는 앞부분만 유연하게 네, 네. 하고 움직일 뿐 나머지 부분은 꼿꼿하게 세워주셔야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D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ini의 소리해야죠. dance dance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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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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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번 시작을 할 때마다 혀가 위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 느낌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D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어떠한 형성이 되는지 한번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Danny can dance Danny can dance Daisy has a dog Daisy has a dog A doctor has a desk A doctor has a desk 자 저와 함께 D 발음을 열심히 D D 하고 연습하셨다면 지금쯤 그 신호가 혀 끝에 전달될 것 같아요 자 혀가 조금 더 얼얼해질 때까지 네 네 하고 D 발음을 연습해 볼게요 요 예 이 fair 예 매 예 예 예 예 아멘